천장 시이준 낭송조한직 생의 실외락 벗어던지자 시공을 초월한 영혼 윤회생사로 환생의 첫걸음 뛴다 깨달은 천장산은 망자를 해체하며 봉사하는 것이 축복과 기쁨이다 하늘의 저승사자 독수리는 굶주린 폐를 채워주려는 죽은 자의 마지막 조각까지 포시하는 마음 알까 엄마의 고통으로 떠밀려 나온 역시는 티끌 하나 없이 사라지고 독수리는 영혼을 담아 하늘로 비상한다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